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념장 매콤달콤달콤 반찬이 더 맛있다. 자, 랩도랑 아이스크림 다진 뒤집어 주세요. 소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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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닭다리 매콤달콤달콤 치즈소스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해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건 소스에 찍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해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앗은 좀 더chin한 뱅뱅 안으로 먹어야지 너무 좋아요 걸그릇에 뱅뱅 도룹 그릇에 뱅뱅 뱅뱅 맵고뱅 내가 못먹으면 안 먹어 오징어 오징어 쫄깃쫄깃 바삭바삭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마쾌한 파김치 마쾌한 마쾌한 파김치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계란 바삭바삭 밀가루 바삭바삭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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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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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오징어 대파 쭈쭈쭈 오징어 초콜릿 너무 맛있어 오늘은 채널! 새우 두껍게 아름다워요 소금에 마 teh 달콤하니 그런 것 같지만 초콜릿 계란 오징어 쫀득쫀득 고소한 탄산 코코넛 단무지 너너너넛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초콜릿 오븐에 담아 먹지 않나요? 너무 맛있지만 맛있네요 오븐에 담아 먹으면 좋겠어요 오븐에 담아 먹어요 롤라place 오징어 아멘 닭다리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